7월 28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달부터 민관이 참여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제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의료 돌봄, 주거 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료기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 연계사업 등을 탐색하고 협의하는데요. 또한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지역은 권역별로 제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 개선 방안 등 추가 논의를 위해 지역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토론회를 진행한 충청권의 시작으로 28일 영남권에서 토론회를 추진하며 앞으로 경기권, 호남권 등으로 협의체 구성과 토론회를 순차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정보와진흥원은 인공지능 수어 번역 솔루션 전문기업인 EQ4울과 함께 청각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수어 안내 영상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콘텐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와진흥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회 현안 해결 지능 정보와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인데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 속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본부의 5대 생활 방역 지침에 대해 수어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동영상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어 안내 영상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며 콘텐츠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정보와진흥원은 코로나19 생활 방역 수칙 수어 영상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응급 상황 시 안내방송을 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수어로 제공받도록 하고 정부의 긴급재난문자를 수어로 변환해 안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인시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